안녕하세요 여러분 2016학년도 대학 수학력시험 국어 A형 해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유종현입니다 사실은 9월 모평 해설을 하면서 김민성 선생님과 함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9월에 학생들이 이렇게 쉬운 문제를 풀면 오히려 수능에서 조금만 어려워져도 상대적으로 더 체감 난도가 크게 느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그 일이 현실이 좀 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안타깝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바로 그 난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이 독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독서 2부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느꼈을 때 어느 하나 참 만만한 게 없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16번부터 쭉 30번까지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한타임 이렇게 쉬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와 지문이 한 세트라도 좀 있었다면 여러분 좀 더 여유를 갖고 문제를 풀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여러분들이 그 수능이다 실전이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지문과 문제 자체가 여러분에게 좀 까다롭게 느껴지다 보니까 훨씬 더 그 체감 난도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폭되는 뭐 뒤에 이제 증배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심리적 불안감이 좀 더 커지는 게 바로 이 독서를 관통하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과학기술이 늘 나왔던 거는 앞에 우리 6월 9월 모평이나 또는 우리가 그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볼 때도 비슷했지만 사실 배치상의 문제보다는 그 지문 자체의 그 난도가 좀 높았고 그다음에 후반부에서 여러분이 좀 쉽게 가야 되는 입문 뭐 또는 사회 이런 지문들이 좀 어렵게 여러분에게 다가감으로써 훨씬 더 부담을 주지 않았을까 전반적으로는 좀 그렇게 봅니다 2부에서는 그 앞에 과학과 기술을 순서대로 한번 가볼 텐데요 독서 네 지문 중에서도 첫 번째 과학 지문이 자연계열 친구들에게도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과 그다음에 문제를 연결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당혹스럽게 했을 거고요 특히 예체능 계열 친구들이 A형을 많이 보는데 예체능 계열 친구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무슨 이야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과 문제였습니다 물론 자연계열 친구라고 해서 모두 다 쉽게 푸는 건 아니고요 물리를 또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차이가 편차가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간에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은 역시 과학을 잘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과 지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학 16번 1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수능 완성 실전 편의 문제 중에서 보기에 여러분 아마 기억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병따개가 나와가지고 여기 지렛대 원리에 적용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살짝 건드리면서 1문단에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1문단을 보면 지레에 대한 얘기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레는 받침과 지렛대를 이용하여 물체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구이다 어렵지 않고요 힘을 주는 곳을 힘점 그 다음에 받치는 곳을 받침점 그리고 물체의 힘이 작용하는 건 작용점이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수능 완성에도 그대로 나와 있던 내용이었고요 결국은 그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가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에 비해 멀수록 힘점에 작은 힘을 주어 작은 힘을 주어서 결국은 자격점에서 물체에 큰 힘을 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레의 원리에는 이게 끝이 아니고 돌림힘이라는 여기로 이제 화제가 확 전환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개념이 쭉 설명된다라고 1문단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레 얘기는 사실은 여기까지였고 물론 관련은 있지만 여러분들 물리 공부해보면 잘 알겠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결국은 1문단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할 얘기가 무엇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을 해줘야 지문을 예측하고 지배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여러 차례 강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림힘 뭐 다른 말로는 토크라고도 해서 아마 남학생들 중에는 자동차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많이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거 알고 모르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잘 모릅니다 자 돌림힘의 개념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2문단부터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물체의 회전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를 돌림힘이라고 한다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주고 있죠 회전상태가 핵심적인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 그렇죠 힘입니다 힘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한번 다음 계속 이어가 보죠 물체의 회전운동을 일으키거나 운동을 일으키거나 새롭게 만들거나 어쨌든 회전운동을 하려면 힘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체의 회전속도를 변화시키려면 속도 쉽게 뒤에도 예로 나오지만 팽이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팽이에 회전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회전속도를 가하려면 그 힘을 어떻게든 예전 팽이로는 채찍같은 걸로 쳐야 팽이가 잘 돌아갔었는데 어쨌든 그런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힘 그게 바로 돌림힘이 되겠죠 같은 힘이라도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가해주느냐에 따라 아까 거리 개념이 지렛대에서도 나온 것처럼 여기서도 거리 개념이 있죠 그래서 가해주느냐에 따라 회전상태의 변화 양상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힘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이 사실은 여러분이 잘 끊어 읽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문장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개념을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지문이 더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 지문이든 문제든 간에 그림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여러분을 좀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림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다 좀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 같이 이해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지문의 내용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림 또는 이렇게 흐름을 생각해 본다는 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물체에 속한 점 엑소와 회전축을 최단거리로 있는 직선과 직각이로는 동시에 사실 여기까지 이제 한번 끊어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뒤에 이제 여다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다지문의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이제 회전축이 있고 이렇게 문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이 문이 아까 여다지처럼 이렇게 이렇게 왔다가 요게 이제 회전축이 되겠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림의 정확도나 완성도를 기대하기보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점이 X라는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X라는 점과 회전축이 얘니까 얘를 최단거리로 있는 직선은 바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직선과 직각을 이룬다라는 거죠 고직선과 직각을 이룬다는 건 우리가 문을 밀 때 민다고만 여기서 얘기하면 문을 밀 때 힘을 이렇게 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입체의 개념을 여러분들 자연결 친구들은 기어벡터 하는 친구들은 많이 알텐데요 그래서 여기 이 직선과 이 힘의 방향이 직선을 이룬다 이런 의미 직각을 이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와 동시에 회전축과 직각을 이루도록 힘을 X에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회전축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를 이제 평행이동한다고 생각하고 회전축의 직각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직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가 두 가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는 힘이 이 선과 직각을 이루기도 하고 또 회전축과도 직각을 이루는 그런 상황을 설명해 준 건데 이렇게 글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요걸 제대로 이해해야 사실은 그 뒤에 돌림힘의 개념 연결하면서 더 어려운 R자 돌림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갔다면 후반부에 갈병 갈수록 좀 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림을 그려드렸던 거고요 다음으로 계속 한번 가보죠 일단 바로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자, 크기 얘기합니다 회전축에서 X까지의 거리와 가해준 힘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되고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든다면 여기가 미터 이렇게 될 수 있죠 거리, 그 다음에 여기에 가해준 힘 여기 뉴턴으로 나타내는 단위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하니까 뉴턴 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 하나만이라도 있었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달락을 이해하는데 수월했을 거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한 번 더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제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해서 돌림힘을 계산하는 거구나 즉, 거리와 힘이 그렇게 곱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멀면 멀면 멀수록 돌림힘은 뭐하다? 크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렛대 원리도 그 얘기에서 이제 연결되는 것이었고요 자, 산문단으로 가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돌림힘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보면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개의 돌림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는 하나지만 이따 한번 그림을 또 그려볼게요 돌림힘의 합을 알짜돌림힘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알짜돌림힘 자, 그래서 이 알짜돌림힘이 뭐냐면 방향이 같으면 즉, 이 그 어떤 아까 했던 문을 생각한다면 방향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크기는 당연히 그 돌림힘의 합이 되겠죠? 같은 방향으로 미니까 힘이 더 그만큼 세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은 당연히 그 방향과 같겠죠? 방향이 같기 때문에 같은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여기서 친구 두 명이 민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두 돌림힘의 방향이 서로 모일 때 반대가 되면 이 돌림힘의 크기가 상세가 되겠죠? 즉, 이게 양쪽으로 밀 수 있는 그런 문이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미는 힘이 있다면 저 반대편에서 미는 힘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친구랑 이렇게 맞닥뜨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크기는 감세가 된다 즉, 다음 보면 돌림힘의 크기의 차가 되겠죠? 그만큼 감세가 돼서 그 차이만큼의 힘을 남게 되고 결국 힘이 센 친구가 그쪽으로 밀어 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힘이 센 친구, 큰 돌림힘의 방향과 같게 되는 거죠 알짜돌림이 결국 둘 중에 누가 이겼니? 힘 센 친구가 이겼어요 바로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뒷부분에 얘가 한 번 더 나오니까 그걸 같이 한 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계속 한 번 읽어볼까요? 바로 지뢰의 힘점에 힘을 주지만 지뢰의 얘기가 다시 나오긴 합니다 물체가 지뢰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을 작용점에 주어 지뢰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처럼 이것도 좀 이제 비유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나온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뢰의 회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저처럼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뢰가 회전한다고 하면 어떻게 회전한다는 거지? 지뢰가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는 얘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뢰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여러분 회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뢰의 회전을 방해한다는 얘기는 지뢰가 결국 물체가 있는 부분, 물체의 무게만큼 내가 힘을 가하지 못하면 결국 그대로 계속 있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을 방해하는 힘을 작용점에 주어 지뢰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처럼 그렇죠? 그 힘이 이제 이상 가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말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알자 돌림힘은 아까 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빼고 빼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평형 움직이지 않는 상태 결국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돌림힘의 평형인 거죠 아까 이 그림으로 보자면 이 친구와 저쪽에서 미는 친구와 내가 앞에서 미는 힘이 동일하다면 빼면 0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서로 힘 겨루기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지구력이 들어가겠죠? 뭐 그거는 뭐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 어쨌든 힘이 같을 경우에는 평형 상태가 되고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회전 속도의 변화는 자, 속도의 변화도 역시 돌림힘의 연관성이 있는데 물체의 알자 돌림힘이 일을 해줬을 때 일이라는 게 좀 또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과 다르고 과학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설명을 보면 돌고 있는 팽이, 팽이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마찰력이 일으키는 돌림힘을 포함하여 어떤 돌림힘도, 즉 마찰력을 포함해서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팽이는 영원히 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 보면 팽이가 영원히 돌아가는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어쨌든 실제는 대부분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꿈속에서가 아니고서야 팽이는 영원히 돌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팽이는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과학적으로 결국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돌고 있다면 그죠? 그 힘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다른 힘이 작용해서 그 돌림힘을 상쇄시키지 않는다면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형태의 물체의 일정한 크기와 방향의 알자 돌림힘을 가하여 물체를 회전시키면 그죠? 일정한 형태의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도 되고 팽이를 생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회전시키면 알자 돌림힘의 한 1 자 1의 개념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뒤에 문제에서 좀 어렵게 적용이 되는데요 알자 돌림힘의 크기와 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크기는 이 거리와 이 힘의 크기에서 좌우된다고 그랬죠? 미는 힘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뭘 곱하냐면 각도를 곱한다라는 겁니다 이 각도를 곱한다는 개념을 얼핏 넘어가 버리면 뒤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크기와 각도의 곱 곱하기로 해서 그 단위는 줄로 나온다 뭐 1의 단위는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아는 친구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어쨌든 요거와 요거 돌림힘의 크기와 각도의 곱이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이제 뒤에 한 번 더 예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예를 보죠 얘도 사실은 좀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가령 마찰이 없는 역시 마찰이 있으면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마찰이 없는 여다지문 여다지문은 방금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열고 닫는 열고 닫는 이렇게 미는 당기시오 미시오 미세요 이런 것이 바로 여다지문이죠 정지에 있습니다 갑은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서 있는 문의 회전축에서 1미터 떨어진 지점을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똑같죠 아까 나온 설명 300뉴턴의 힘으로 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 그림을 다시 한 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 그림을요 이번에는 위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래를 본 그림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고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문이 움직이는 방향은 똑같고 자 이제 위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정지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이제 미는 건데 이 거리가 1미터가 된다라는 것이죠 회전축이고요 회전축에서 1미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힘은 몇 뉴턴? 300뉴턴이다라는 거죠 힘이 센 것 같아요 그쵸? 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을은 이쪽에 있습니다 을은 문을 사이에 두고 오니까 문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있습니다 회전축에서 2미터 2미터면 좀 비례가 안 맞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2미터면 이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을이 힘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2미터를 가하고 힘은 좀 작네요 200뉴턴에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문이 90도 즉 0.5파이 라디안 라디안 나오니까 저도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왜 주석을 안 줬을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주석을 주지라고 했는데 사실 특별하게 몰라도 되는 거죠 그쵸? 그냥 계산하는 데서 그냥 여러분들 0.5파이만 생각을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각도의 단위죠 아마 아는 친구도 있었겠지만 뭐 예체능 계열 친구들은 아마 저처럼 잘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문이 90도 돌면 돌림힘이 문에 해준 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힘과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계산이 쑥 빠지고 그냥 50파이 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알짝 돌림힘의 계산을 좀 해봐야겠죠 그러면 여기 계산을 해보면 거리와 힘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여긴 뭐가 되겠어요? 값은 300이 되고요 그쵸? 을의 경우에는 곱하면 400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400Nm 그 다음에 300Nm니까 결국은 누가 더 돌림힘이 센 겁니까? 을이 더 센 거죠 왜냐하면 거리가 그만큼 2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알짝 돌림힘은 400에서 300을 모하면 돼요 빼면 되죠 그러면 알짝 돌림힘은 알짝 돌림힘 알돌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힘은 100Nm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얘기했던 것처럼 회전각도를 곱하라고 얘기했죠 회전각도는 0.5파입니다 그러면 얘 두 개를 곱하게 되면 100 곱하기 0.5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0파이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라는 겁니다 약간 불친절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쵸? 좀 더 그 과정을 설명을 이렇게 해줬으면 여러분들이 음 그렇구나 라고 계산값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요 그쵸? 그리고 뒤에 문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개를 좀 여러분들이 확 이거 파이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역시 저는 문과라는 것이 티가 막 나죠? 그쵸? 파이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90도 90도라는 건 이 문이 이 정도까지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갑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쵸? 뒤로 이렇게 훅 밀린 거 아닙니까? 다 따지고 보면 저는 이제 문과적으로 항상 갑의 입장을 또 생각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건 회전 각도가 여기서 이제 90도 그리고 그것이 0.5파이 이런 식으로 이를 계산할 때 필요한 어떤 필요한 변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챙겨뒀어야 18번 문제 어려웠던 18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게 이따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보고 6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문단을 보면 알짜돌림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방향과 방향을 지금 얘기했죠? 물체의 회전방향이 일치하면 알짜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고 그쵸? 지금 바로 이제 아까 했던 그런 상황에서는 알짜돌림힘이 물체를 돌리는 방향은 결국 이 방향이 되었죠? 그리고 회전방향도 일치했죠? 그러니까 양의 일을 한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를 적용하면 자 근데 그 방향이 서로 반대면 음의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뒤에 예를 보면 나오겠지만 다른 힘이 작용을 해서 음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방향과 회전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물체의 알짜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그만큼 회전 운동 에너지는 뭐 한다? 증가한다는 거죠 그만큼 돌림힘을 계속 가하는 거죠? 밀어주는 거야 계속 이렇게 밀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음의 일을 하면 반대 힘으로 막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일종의 마찰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회전 운동 에너지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펭이는 언젠가는 멈추게 된다는 거죠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의 제곱 요거 개념도 좀 어려웠는데요 어쨌든 속도의 제곱에 에너지가 뭐한다? 비례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요 개념도 이제 뒤에 문제로 나오니까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 제곱 때문에 18번 문제가 또 어렵게 느껴졌던 친구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알자 돌림 힘이 양의 일을 하면 뭐한다? 속도가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속도가 뭐한다? 감소한다 이런 식의 상대적 변수의 어떤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둬야 과학기술에서는 좀 문제가 쉽게 풀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두고 이따 한번 다시 문제를 풀 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집중하시고 자 16번입니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이거는 뭐 다른 17, 18번에 비하면 좀 쉬웠죠 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1번 보면 물체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돌림 힘은 작용하지 않는다 분명히 2문단에서 물체의 힘을 가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힘을 가해야 회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돌림이 작용하지 않는다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줄 그 다음 2번 보면 물체에 가해진 알자 돌림 힘이 0이 아니면 0이 된다라는 건 평형이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돌림 힘이 가해진다는 얘기고 회전 상태가 뭐한다는 얘기입니까? 변화한다는 거죠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3문단과 6문단의 내용을 좀 종합해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3번은 회전 속도가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나왔죠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는 돌림 힘이 작용한다 감소, 속도가 감소하는 건 6문단에서 뭐할 경우에? 음의 일을 하면 이라고 얘기를 했죠 음의 일을 하면 속도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결국 돌림 힘이 뭐하긴 한다? 작용하긴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다라고 볼 수 있죠 4번을 보면 힘점에 힘을 받는 지렛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자 지렛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는다, 평형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역시 이것도 맞는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5번을 볼까요? 형태가 일정한 물질의 회전 속도가 뭐가 되면? 2배가 되면 자 분명히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의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제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학은 저도 합니다 2의 제곱은 4가 되겠죠 그래서 2배가 아니라 몇 배가 되는 겁니까?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여기서 한번 적용해서 답이 나오고요 한번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방금 이제 그려드렸던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번 문제에서라도 이런 그림이 주어졌다면 훨씬 더 문제는 쉬워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난도를 조절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번부터 보죠 알짜 돌림 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이미 돌림 힘의 크기는 400에서 300을 빼면 100이라고 딱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돌림 힘 크기 자체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미 힘이 다 나와 있고 거리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증가한 건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대로 100N, 100Nm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문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증가는 아까 6문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뭘 해야 돼요? 이게 양의 일을 하는지, 음의 일을 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지금 알짜 돌림 힘은 방향이 이쪽이죠 그리고 회전하는 방향도 그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양의 일을 하는 상황이라면 6문단에서 분명히 회전 운동 에너지가 양의 일을 하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뭐한다라고 했습니까? 증가한다 왜냐하면 속도가 뭐하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3번도 볼까요? 평형이 유지되면 절대 움직이지 않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갑과 을의 돌림 힘이 정확히 일치해야 0이 될 겁니다 근데 평형이 유지되지 않고 90도나 뒤로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4번 보면 알짜 돌림 힘과 갑의 돌림 힘은 방향이 같다 자, 갑의 돌림 힘은 여기서 이쪽 방향인데 알짜 돌림 힘의 방향은 이쪽이 더 결국 돌림 힘이 크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힘이 센 친구는 돌림 힘이 큰 친구는 을 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이 같은 게 아니라 다르죠 같은 건 을의 돌림 힘이 될 겁니다 5번도 보면 갑의 돌림 힘의 크기는 을의 돌림 힘의 크기보다 당연히 뭐하다? 작다라는 걸 이렇게 계산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풀기에는 요게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17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고요 18번 문제 갑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걸 원판의 회전 운동에 한번 적용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제 막상 다시 문제 풀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했지만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하려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꼼꼼하게 보는 과정에서 결국 이 원판의 상황은 이 그렸던 이 그림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게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여다지문이 아니라 제가 또 역시 되지 않는 그림을 또 그리면 요런 원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뭐냐면 자 이게 중심 5가 되겠고요 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회전 역시 위에서 본 겁니다 원판을 그래서 각각 0.5rr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건 몰라도 아무튼 두 배잖아요 여기도 두 배였잖아요 그죠? 거리가 두 배가 되고 그래서 여기가 갑이 아니라 갑이 아니라 a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을이 아니라 b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고요 그 5a와 5a와 5b와 직각 방향으로 표면과 평행하게 표면은 여기니까 위에서 본 거니까 평행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여 원판을 각각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밀어준다 다른 거는 이제 힘이 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는 힘이 좀 달랐지만 여기서는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뭐 요것도 뭐 지호의 여러분이 좀 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그 힘에 대한 얘기는 좀 빼고요 어쨌든 여기 보시다시피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리의 차이가 역시 두 배가 나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에 돌린 힘이 크죠? 그러니까 이쪽은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려고 하는 힘이고요 이건 반대 방향이니까 결국 이 원판은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회전하고 있다가 되는 것이죠 거리가 더 이쪽이 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보면 어 결국 비슷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황은 단 원판에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 아마도 마찰력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정해야 이게 좀 문제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조건을 그렇게 준 것 같고요 역시 회전축이 움직이면 성립이 또 안 되겠죠? 고정되어 있다라는 조건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준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 결국은 그 돌림 힘, 알자 돌림 힘의 관계, 상쇄 그런 것들이 일과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한 번 판단해 봐라 그런 문제였습니다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두 힘을 계속 가해주는 상태다 결국 돌림 힘이 계속 여전히 가해주는 상태라면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알자 돌림 힘은 여전히 이쪽에서 가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힘을 계속 가해준다면 어쨌든 이 친구가 미는 힘이 돌림 힘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밀어주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양의 일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양의 일을 하게 되면 속도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증가한다고 또 6문단에 나왔기 때문에 결국 같은 얘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과 1번은 맞는 상황이고요 2번 보면 A, B에 가해주는 힘을 모두 제거해요 제거한다면 여기 힘을 더 이상 이제 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4문단에서 팽이 얘기와 결국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이미 이 원판은 시계 반달 방향으로 뭐하고 있어요? 회전하고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건 마찰력과 같은 힘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힘을 딱 뺐어요 그럼 여러분들 멈추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팽이가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영원히 돈다라는 팽이가 영원히 돈다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계속 회전이 뭐가 됩니까? 유지가 된다라는 걸 팽이가 영원히 돈다라는 말과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도 그렇게 팽이 얘기로 연결해 보시면 좀 더 쉽게 맞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었을 거고요 3번 갑니다 A에 가해주는 힘만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상쇄하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B는 여전히 힘이 가하고 힘은 더 세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알자 돌림 힘은 뭐 여기서는 알자 돌림이 계산할 필요가 없죠 상쇄하는 힘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이쪽 돌림 힘만 계산한다고 하면 상쇄하는 게 빠진 만큼 더 힘이 커질 거고요 당연히 그만큼 양의 1의 크기가 커지고 그리고 속도도 뭐 할 수밖에 없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4번을 보면요 A에 가해주는, 4번 선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어려웠던 부분인데 저는 길어서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너무 농담이었고요 A에 가해주는 힘만을 제거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제거하면 원판이 두 바퀴, 갑자기 바퀴가 나오고 두 바퀴 이런 말 나오니까 이런 말은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좀 들었을 거예요 두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자 돌림 힘이 한 일은 일에 대한 개념이 나왔다는 여기에 주목을 좀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자 힘이 한 일의 몇 배의 단, 그 일을 비교하는 겁니다 일을 비교하려면 결국은 일을 비교하려면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돌림 힘의 크기와 회전 각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A에 힘을 제거해준 상태에서 돌림 힘의 크기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일에 계산해서 뭐가 변한 겁니까? 그렇죠 이 바퀴라는 것, 두 바퀴, 한 바퀴라는 것은 결국 그렇습니다 회전 각도의 값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90도가 0.5π, 그걸 계산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한 바퀴, 두 바퀴 이런 식으로 360도 하나는 72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회전 각도 값이 몇 배가 된 겁니까? 두 배가 된 거죠 그럼 돌림 힘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곱하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는 제곱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일 자체도 몇 배가 되는 겁니까? 두 배가 되는 거죠 한 바퀴 한 것보다는 두 바퀴 한 게 네 배가 아니라 두 배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전 각도가 뭐가 됐을 뿐, 두 배가 됐을 뿐 돌림 힘의 변화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회전 각도가 늘어난 만큼 결국은 1도 두 배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추론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을 골라내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이제? 좀 감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곱의 개념을 살짝 또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린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5번도 가죠? 자, B의 가해지는 힘을 제거합니다 이번에 그렇다면 이제 A의 힘만 남기 때문에 A의 힘이 계속 가해지겠죠 그러면 A의 돌림 힘과 회전 방향이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음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음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건 점차 뭐한다는 건 속도가 감소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0이 될 겁니다 근데 이 회전판에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제 돌 수 있겠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제 언젠가는 박을 겁니다 B가 없으니까, B에 가해지는 힘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18번 문제 상당히 좀 여러분 괴롭혔을 그런 문제인데요 이렇게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넘어가면 이제 19번, 2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술 지문이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연계가 되긴 했습니다 수능완성 실전편에서 연기가 됐는데 여러분 아마 광전자 증배관 또는 야간투시경 이런 지문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그 지문의 개념이 사실은 그대로 적용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에벌렌치 광다이오드란 좀 어떻게 보면 읽기도 힘든 새로운 어떤 개념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 정도인데요 어쨌든 그때 광전자를 증배시켜서 약한 빛을 더 증배해서 볼 수 있게 전기 신호로 바꾼다 이 개념만 가지고 있었어도 지문 자체를 이해하는데 크게 부담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지 지문을 1문단부터 볼게요 1문단을 보면 광통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은 매우 빠를 수 있지만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가 뭐함에 따라 증가함에 따라 빛의 세기기는 뭐한데요? 감소한대요 그죠? 이유는 특별히 나오지 않고 길이가 증가하면 그만큼 세기는 감소한다 감소한다 이런 개념들 상대적 개념 잘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원거리 통신의 경우에는 자, 원거리라는 건 멀다라는 게 있죠? 경우에 수신되는 광신호는 약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때는 약한 빛을 즉 어둠 속에서 그 미세한 빛을 이제 더 증배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였다면 여기서는 광통신의 문제로 좀 변화했다라는 정도가 있지 사실 기본적 개념 자체는 다르지 않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빛은 광자의 흐름이므로 빛의 세기가 약하다는 것은 단일 시간당 수신기에 도달하는 광자의 수가 적다 빛의 세기가 약하다는 것은 뭐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광자의 수가 적다 이런 말이에요 광자 때문에 뒤에 이제 문제 또 틀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광자의 수가 적으면 빛의 세기가 약하다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고요 따라서 광통신에서는 적어진 수의 광자를 적어진 수의 광자를 어쨌든 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장치가 필수적이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거리 통신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신호를 측정이 가능한 가능하도록 이제 더 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측정이 가능한 전기신호로 변환 이게 핵심이죠 전기신호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광전자 증배관도 마찬가지였지만 전기신호로 변환해주는 반도체 소자로서 에벌렌치 광다이오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생소한 단어인데 이게 좀 주석으로 이렇게 풀이가 좀 주어졌으면 하는 또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들었지만 사실 뭐 그냥 전문용어다 생각하고 풀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찾아봤더니 혹시라도 에벌렌가 해서 찾아봤더니 그건 아니고요 영어로 눈사태 산사태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눈사태 산사태가 위에서 작은 돌 하나가 무너지면서 막 밑으로 올수록 더 돌덩이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사태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까 뒤에 나오지만 전자의 숫자를 크게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문용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죠? 자 이문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에벌렌치 광 다이오드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하겠죠 크게 흡수층 그 다음에 에벌렌치 영역 즉 산사태가 일어난 영역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흐름 자체는 우리가 봤던 증배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물론 다이오드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흡수층부터 해서 에벌렌치 영역을 지나서 전극 그죠? 여기서는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끝에 있는 양의 전극 전극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죠 즉 광자가 이 두 가지 전자와 양공 쌍으로 이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생성되는 거니까 입사되면 두 개의 전자와 양공이 생성되는데 이때 입사되는 들어오는 광자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와 양공 쌍의 개수를 양자 효율이라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얘기 자체는 들어오는 그대로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닌구나 생성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효율이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대비 들어온 것에 대비 그래야 전자 양공 쌍이 생성되는 개수를 이제 비율로 계산을 하면 효율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뭐 했을 때 흡수층에 들어왔을 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문제 하나 연결되고요 자 소자의 특성과 입사광의 파장에 따라 뒤에 이제 파장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그 특성과 파장에 따라 결정되는 양자 효율은 에벌렌치 광자 효율 성능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문제로 또 연결이 되어 있죠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라는 정도로만 이제 얘기가 되어 있었죠 자 수층을 이제 지나고 다음 단락은 에벌렌치 영역으로 이제 갑니다 이 문단이 굉장히 길었죠 그만큼 정보도 많고 어려웠던 문단입니다 수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양공은 자 생성됐죠 그 다음 단계에 각각 양의 전극과 음의 전극으로 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양 전자 같은 경우에는 양의 전극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양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의 전극으로 이동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전자는 에벌렌치 영역을 지나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양의 전극이 이제 전자의 최종 목적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에벌렌치 영역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바로 이 영역 속에는 소자의 전극에 걸린 역방향 전압이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강한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이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뭐 할수록 자 이런 개념 잘 정리해 들어왔죠 클수록 뭐 한다? 커진다 뭐가? 전기장이 커진다 라는 거죠 전기장이 커지면 어떤 점이 연결이 되냐면 이 영역의 전자는 강한 전기장 전기장이 크면 강한 전기장 때문에 중요한 건 급격히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가속되어 큰 속도를 갖게 된다는 거죠 즉 전기장이 커진다 즉 강한 전기장이라는 건 속도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전기장이 클수록 속도도 더 가속도가 더 많이 붙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속도도 그래서 이후에 충분한 속도를 얻게 된 전자는 전자가 지금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음의 전극으로 가는 양공은 음의 전극은 이제 시작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작점에 있는 것이고 끝의 점은 양의 전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에벌렌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한 원자들과 이제 뭐 한대요? 충돌 그러니까 그 안에 반도체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원자들과 이 전자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이제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쿵쿵 부딪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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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는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누군가에게 부딪히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새로운 전자양공 쌍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새로운 친구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충돌하면서 또 나오고 충돌하고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개수가 막 늘어나는 겁니다 기약업수적으로 그렇죠? 고액이죠 아까 얘기했던 산사태, 눈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과 생각을 연결해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빨리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현상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충돌이온화라고 부른다 충돌하면서 이런 쌍을 만드는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걸 충돌이온화라고 부른대요 자 이렇게 새롭게 생성된 전자와 기존의 전자가 같은 원리로 전극에 도달할 때까지 최종 목적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의 전극에 도달할 때까지 이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가속되고 충돌이온화를 반복적으로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숫자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늘어나겠죠 그 결과 이런 단계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과정 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바로 에벌렌치 증배 이 증배라는 말은 우리 그때 수능 완성에서 했던 바로 그런 숫자가 막 늘어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 배로 늘어난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배라고 부르며 전자의 수가 늘어난 정도 즉 에벌렌치 영역으로 유입된 전자당 전극, 다음 연결해 보죠 전극으로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자 즉 전자의 수를 증배계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즉 증배계수라는 것은 전기장의 크기가 뭐 할수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클수록 그다음에 온도라는 개념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렇죠 온도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쨌든 여기서 그냥 온도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온도가 뭐 할수록 낮을수록 뭐하구나 크다라는 거죠 즉 증배계수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전자계수가 된다라는 얘기로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전자의 숫자가 더 많이 증배된다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더 많이 증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뒤에 문제를 쉽게 연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전류의 크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의 수에 비례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또 연결하면 전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결국 전류의 크기도 모아진다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결국 광신호의 세기는 전류의 크기로 모아된다 변환된다 즉 광신호의 세기가 약했다 하더라도 전자의 그 중간 과정에서 전자의 수가 막 늘어나면서 전류의 크기를 크게 하고 그 전류의 크기를 통해서 광신호를 모아할 수 있다 우리가 검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뭐니까요 약해진 광신호를 모아하는 것이요 검출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지를 이 3문단에서 아주 길게 아주 길게 설명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 문제에 한번 연결해 보고요 자 이제 마무리 4문단은 이제 길지는 않습니다 한편 이 에벌렌치 광다이오드는 흡수층과 에벌렌치 영역을 구성하는 반도체 물질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검출이 가능한 빛의 파장대역 파장대역이 계속 다르다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예를 듭니다 반도체 물질 중에 뭐 실리콘은 300에서 1100나노미터 그 다음에 저마늄은 800에서 1600나노미터 저는 뭐 정확히 모릅니다만 어쨌든 아 이거는 좀 더 낮은 파장대역 이거는 좀 더 높은 파장대역에서 빛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차이만 체크해 두시면 좋겠죠 마지막 단락은 뭐 그냥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되고 이 지문의 핵심은 아까 얘기했던 요 다이오드의 광다이오드의 핵심 원리가 이 지문의 그 핵심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 지문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이 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도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뭐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에 이게 그림이 싹 빠지면서 저는 강의할 때 과학기술은 항상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도 풀면 아주 쉽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그림이 다 없다 보니까 여러분이 더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약간 더 불친절함이 느껴졌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만 그걸로 이제 또 난도가 많이 조절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도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봤더니 물론 모양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식의 저는 약간 그 케이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케이크를 떠올려 보시고 이 광자가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게 맨 위에 있는 게 층이 이제 흡수층이 되는 거죠 이 흡수층에서 결국 여기 나온 것처럼 광자가 이제 위에서 이제 입사가 되는 겁니다 들어오면 들어오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먼 거리를 이제 이동하는 경우에 광신호가 매우 약해진 상태로 이제 들어오겠죠 이제 들어오면 여기에서 광자수 대비 뭐가 생성이 되는 겁니까 전자 양공 이 쌍이 생성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부분에서 여기서 전자 양공 쌍이 생성이 되면 이 흡수층에서 이제 쭉 지나오면서 각각 이게 3분단 첫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전자는 양의 전극으로 그 다음에 양공은 음의 전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양의 전극이 아까 제가 최종 목적지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렇게 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는 여기로 이제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양공은 여기 음의 전극이니까 여기에 모여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건 결국은 주인공은 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자가 쭉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쭉 내려오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 소자의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여기 막 있는 거죠 물질들이 막 있는 거고 이 전자가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쿵쿵 부딪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여기에 뭐가 걸려 있어야 돼요? 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역방향 전압이 걸려서 여기에 강한 전기장이 형성이 돼서 이 친구 전자를 쭉 이렇게 밀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막 빨라지게 되고 빨라지면서 충돌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전자 양공을 다시 만들어내고 전자는 계속 이쪽으로 가려고 할 거고 양공은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많아지고 많아지고 많아지면서 마치 지금 그림의 모습도 일부러 그렇게 그렇게 된 건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벌렌치 즉 산사태, 눈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두두두두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올 때에는 전자의 숫자가 아주 뭐하게 되는 겁니까?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자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그걸 통해서 전류의 세기가 커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 광신호의 세기를 약한 광신호의 세기였지만 그것을 뭐로 바꾸는데? 큰 전류의 어떤 세기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위에서 아래를 쭉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커지는 거구나 이런 그림만 사실은 하나 있었어도 여러분들이 그 긴 3문단 제가 강의할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자연계열 친구들이 많을 텐데 자연계열 친구들이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그림 또는 이렇게 구조와 단순화하면 훨씬 쉬운 건데 말로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정말 어려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해하기 편한 것을 3문단의 그 긴 문단으로 말로 이렇게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했으니까 문제는 좀 더 쉬워질 거예요 1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에벌렌치 광 다이오드는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변환해준다? 뭐 이 정도는 아마 쉽게 찾아낼 수 있었죠? 1문단에 보면 반대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것이 이 광 다이오드가 중요한 광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이 되겠죠? 역시 영어가 나오니까 선생님이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네요 어쨌든 1번 맞는 게 아니라 틀린 것이고요 2번 갑니다 에벌렌치 광 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 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된다 그렇죠? 흡수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광자가 입사되면 거기에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자 양공 쌍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시작점이었죠? 2번은 당연히 일치한다라는 걸 2문단 두 번째 줄에서 정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번에 일단 정답이 나왔고요 계속 보죠? 3번을 보면 입사된 광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은 에벌렌치 광 다이오드 작동에 필수적이다 이걸 가지고 많이 고민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어?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함정은 얼핏 보면 그냥 지나가는 이 친구에 있었죠? 광자입니다 그렇죠? 광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 왠지 맞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마지막에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했던 이유는 주인공이 광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누구였다 그렇죠? 전자입니다 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 대한 것이 이 광 다이오드의 핵심 부분이라는 거죠 일단 흡수층에서 광자가 들어오지만 그 광자가 뭐로 전자와 양공의 생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전자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았으면 3번을 골라낼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 얼핏 생각을 하면 어? 왠지 그 광 약한 광신호를 크게 바꾸는 거니까 맞는 얘기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광자와 전자는 다르게 보고 여기서는 3번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3번 한 친구들은 이제 이해가 됐을 거고요 4번 갑니다 저마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왔었죠? 저마늄을 사용하여 만든 에벌렌치 광 다이오드는 100나로미터 파장의 빛을 검출한다 이건 뭐 찾으면 금방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보면 아무리 작은 파장 대역이라 하더라도 300부터였죠 실리콘이 저마늄은 특히 800부터였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4번은 안 되는 거고요 5번도 보죠 에벌렌치 광 다이오드의 수중에서 생선된 양공은 에벌렌치 영역을 통과하지 않죠 그리고 양의 전국으로 이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양공은 뭐로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음의 전국으로 이동한다고 아까 다시 그림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9번 문제도 사실은 꽤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른 문제에 비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만 잘 이해했으면 쉽게 풀 수 있었고요 20번 갑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그럼 기억은 에벌렌치 영역 아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케이크 모양의 에벌렌치 영역에 대한 이해 결국은 3문단에서 20번 문제가 결국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3문단의 그 긴 그 과정을 어떻게 잘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해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문제가 20번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시죠 연결고리만 잘 찾으면 돼요 1번 어쨌든 이 영역에서 전자는 주인공이 이 친구였죠 역방향 전압의 작용으로 속도가 증가한다 역방향 전압이 왜 필요했죠? 앞부분에서 그렇죠 전기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전기장이 결국은 속도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즉 이 가운데 전기장 얘기가 없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중간고리가 연결된다면 그 전기장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면 속도가 증가한다 가속도가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앞부분에서 역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2번도 보죠 기억에 형성된 강한 전기장 여기서 이제 그걸 일부러 뺀 이유가 이걸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해 보면서 강한 전기장은 충돌 이온화가 일어나는데 필수적이다 결국 이 얘기는 속도가 증가해야 충돌한다는 거죠 충돌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양공 새로운 전자양공들이 막 또 생겨 빨라야 더 생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전기장이 클수록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이다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죠 연결고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쪼개서 이렇게 선택지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보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도 편할 겁니다 3번 볼까요? 기억에 유입된 전자가 생성하는 전자양공상의 수는 양자효율을 결정한다 얼핏 보면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양자효율은 에벌렌치 영역이 아니라 이 친구는 흡수층에서 해당된 얘기죠 즉 광자에서 이 문단에 나온 것처럼 광자가 들어온 광자 수에 대비 생성되는 전자양공상의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양자효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흡수층에 대한 얘기지 지금 기억 즉 에벌렌치 영역에서 일어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이제 보죠 그러면 기억에서 충돌이온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충돌하면서 새로운 전자양공이 많이 생기는 건데 그게 많이 일어날수록 결국 무엇의 숫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전자의 수가 뭐하는 겁니까? 늘어난 거예요 연결고리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전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모의 세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고리 이어가면 전류가 증가한다는 것도 맞는 얘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5번도 보죠 흡수층에서 기억으로 들어오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면 충돌이온화의 발생 횟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전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충돌 횟수도 뭐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횟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5번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번도 그 연결고리 이런 특히 과학 기술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과정에 따라서 이 단계 다음에 이 단계 뭐고 단계 다음에는 뭐고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을 잘 판단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평소 연습을 해뒀으면 자 21번 문제입니다 자 이지문도 3점짜리고 덩치가 엄청 큰 문제인데요 아까 봤던 18번 문제처럼 한 번 더 추론해야 되고 사고를 더 확장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기보다도 오히려 이거는 좀 덩치가 크고 일단 여러분들이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부담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좀 뭐 해봐야 되냐면 따져봐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렵다라기보다는 각 선지별로 그 가정된 상황을 다 따져보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어쨌든 음 문제를 보면 본 실험 결과를 한번 예측해 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 실험이 있고 본 실험이 있다라는 그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예비 실험도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요 너무 숫자에 현혹되시면 안되고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정말 숫자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크다 작다 상대적 어떤 변수의 이동 변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파장은 800나노미터다라는 것이고요 파장이 정해져 있고 길이가 1미터인 이 케이블의 한쪽 끝에 입사를 딱 식힌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한쪽 끝에 실리콘으로 만든 에벌렌치 광 다이오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류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1미터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약해지죠 분명히 전류의 세기가 아니 그 빛의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고 그랬으니까요 그것을 이 마지막에 있는 광 다이오드를 통해서 전류를 측정하는 건데요 이때 전류가 측정된 그 크기가 100나노암페어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증배의 개수는 40이었다 뭐 이 정도였다 비교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체크만 하고요 작동 온도는 0 온도도 이제 개념이 중요했기 때문에 역방향 전환은 110 그 다음에 이 정도 파장 대역에서는 파장이 모함에 따라 새로운 정보는 여기 있어요 파장이 커짐에 따라 양자 효율은 작아진다 파장이 크면 클수록 즉 전자 양공이 생성되는 숫자는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장이 커지면 결국 전자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떤 상황을 두고 본 실험을 했고 각각의 선택지를 보시면 선택지에서는 그 변수를 두고 변화를 주고 있다는 거 그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화가 어떻게 됐는가 즉 첫 번째 1번을 보면 역방향 전환이 110에서 100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낮아진 겁니다 전환이 낮아졌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장이 약해진다는 거죠 전기장이 약해진다는 건 속도가 약해진다는 것이고 결국은 증배 개수도 즉 방출 되는 전자 수도 뭐 할 수밖에 없다 작아진다는 것이죠 역시 연결고리만 확실히 있다면 이것만 출발만 잘 잡으면 뚜둣뚝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도 보시죠 반대 상황입니다 이번엔 120 볼트니까 뭐 했어요 전압이 높아졌죠 그러면 반대로 증배 개수가 커질 겁니다 증배 개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더 약한 빛을 검출하는데 유리하겠죠 약한 것도 더 많은 전자로 크게 만들어줘서 전류의 세기를 크게 만들어주니까요 이것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3번을 볼까요 3번은 작동 온도는 20도로 바꿔요 0도에서 20도로 온도가 뭐 했어요 온도가 높아졌죠 그러면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줄어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대가 되니까 전자의 수는 줄어드는 거다라고 그 질문에서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고것만 적용하시면 3번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됐죠 자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케이블의 길이를 100m로 바꿔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1문단에 나왔던 것처럼 1m에서 100m로 길이가 길어졌어요 그러면 1문단에 두 번째 줄이 나온 것처럼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빛의 세기는 뭐한다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빛의 세기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때보다도 훨씬 들어오는 전자의 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전자의 수가 작아질 수밖에 즉 입사되는 광신호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류는 처음 아까 1m일 때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죠 자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세기를 가지는 900nm 파장의 빛이 입사된다면 그럼 파장이 뭐 했습니까 파장이 커졌죠 800에서 900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면 파장이 커짐에 따라 효율은 뭐한다 작아진다 그걸 여기다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측정되는 전류는 100nm보다 작아지겠고 왜냐하면 양자율이 작아진다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전자 양공이 생성되는 수가 줄어든다는 거니까 결국 전자의 수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고 전자의 수가 줄어들면 전류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해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이 과학기술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계 비교를 풀면서 연습을 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과정과 원리에서 연결고리를 어떻게 잘 잡아내고 상대적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평소에 잘 연습을 해뒀다면 이 지문이 물론 좀 그 과정이 더 많고요 더 복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연습이 충분히 됐다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방금 한 것처럼 어?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 그 부분을 좀 더 쉽게 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독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평소에 했었다면 이번 시험에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부의 내용을 한번 맞춰보고요 3부에서는 나머지 두 지문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지문도 만만치 않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3부에서 만나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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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